서울 교통공사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최초로 4년 연속 우수기간으로 선정된 사례입니다. 해당 평가는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의 5개 영역 16개 세부지표를 평가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 평균점수인 65.4점을 크게 상회한 총점 94점을 획득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평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표에서는 만점을 획득했는데 공사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과 상시설문조사를 진행하고 IT기업과의 협업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증진, 지하철 이용 편의증진, 관련 데이터 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개방, 활용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신규 개방 데이터가 양적, 질적 모두 우수한 측면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열차 운행 정보, 지하철 혼잡도, 승하차 인원 정보, 역사 편의시설 정보, 승강장과 열차 간격, 승강설비 설치 정보 등 지하철 안정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146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외국인 관람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투명한 스크린들 사이에 두고 자국으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자궁통돼 스크린에 표출되는 AI 통역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의 일환으로서 공사는 지하철역명과 철도용용 등 AI 학습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역사 내 소음으로 인한 인식번역 장애를 해결을 위한 노이즈 캔슬렛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또 해당 기능은 동시대화 외에도 지하철 노선도 기반의 경로검색과 환승 및 소연시간 정보, 요금 안내, 유인물품 보관한 현황 등 부가서비스도 터치스크린에서 13개 언어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지하철 이용기계의 공공데이터 이용 측면에서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역사정보, 승차권 안내, 행성지 안내, 냉난방 위원 등 편리한 지하철 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용 체포서비스, 또타24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사 공식 누리집 또는 공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정보와 민원정보를 분석하여 500여개의 간단한 질문 또는 분반하게 접수되는 질문에 대해 언제든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이라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이용정보를 오픈해 API 형편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간 최초 4년 연속 우수기간 선정은 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데이터 기반 시민 맞춤형 지하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영재신문 권찬욱입니다.